저희가 항상 자신있어하고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춤이든 음악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무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좋아해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명이 다 같이 음악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음악 욕심이 계속 성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롱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멤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 캐럿분들과 저희 세븐틴이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만큼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 좋은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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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